호랑이가 집어넣을 장롱이였어 말도 없이 혈액물을 쳐다 놓고 지랄이고 이 호랑이가 집어넣을 장롱이였어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병아 아이고 병원에 못 가구라 응? 병원에 갈비고 쳐봐 내 좀 병원에 간다 4시에 온다고 써놔야 될 거다 이거 소모가지 불러진다 이 소새끼야 내 종자리야 제일 멋진 우리 아들 국민보다 소지석보다 송중기보다 더 멋진 우리 아들 아들 돌아와서 엄마 처음 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? 난 돌아요 일 없습니다 가세요 사장님 아까 부정 저희 아이고 뭐라지 나야 호동씨 이 가게 안판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술 취하셨으면 집에 가서 좀 추우세요 집에 가서 추우세요 집에 가서 추우세요 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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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이빨 다 스님 됩니까? 네 식사됩니까 마시고 두부 예 두부는 괜찮습니다 그 파란 두부 열때 절대 이 칼 쓰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쭉쭉 뜯어서 넣어주십시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중중 깎아주세요 제가 조금 아파요 그 괜찮은 거 앉아있으니 고마워 입만 된다며 대인일보집천리 대인해야 말짱 칩리라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입만이 흔들며 저 임시됐어요 3개월이요 내년이면 할아버지 되실거에요 부동사되서 다시 올거에요 도장찍어 여기다 불질러? 못할거 같아? 야 아 시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먹어? 아 너 내가 임시됐다고 못때릴거 같아 이 개같은 녀아 야 야 아 그러지 나요 나 당신한테 반드시 들어갈거에요 당신도 꼭 올거에요 언제까지나 일하고 기다리기 할 것인가 나 일하고 벌써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여보 없고 마셔 electrod 거알라 마셔 4000 이 소리 이 소리 안들리는거 여기 할리집이요 마셔면점 그러니까 내가 맨날 놓을도 하니까 그 소리 그 소리 이 소리들illon rabin 이 소리 이 소리가 들리는가 형아 스리오 내가 맨날 오라니까 이 소리 이 소리 들리지요 요즘 돌아오란 말이예요 꼭 좀 돌아오란 말이예요 으 으 으 으 으 으